으흡 시바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불을 끄기만 하면 하며 하면 하는 시급 높은 숙직 이란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마트 게임이구요 투디즈 여러분들 막 3D 아니죠? 되게 무서우고 1인칭 같아 보이네요 1인칭이면 절대 안할 겁니다 어! 깍자가 휴발 아씨 뭐야?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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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러분들 1인칭이네요 아 어 어 뭐야 아 여러분 1인칭이네요 시프트는 뭐야 오오오오 대가리에 돌아가 아아 아아 미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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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댄 천천히 갈꺼야 가더라도 아 아 여긴가 여기가 불을 끄기만 하면 되는 시급높은 숙직인가? 어 시..시간당 18,000원을 준다고? 어 어 아 근데 이게 돌아가 개씨댕 아아 어 어아이 씨발 흐흐흐 어 줌 땡길 수 있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어 어 어 어 아하 어 아하 하 어 어 그냥 지나가 오 어어 어 자 어 어 밑에 안 봐줘 어? 어 길 맞나? 나 잘못 뒤로 가고 있는거 아냐? 어 뭐야 잘못 왔는데? 어? 어 뭐야 잘 왔구나? 잠깐만 나 엉덩이 좀 주무를게 잠깐만 엉덩이가 좀 결리네 어우야 어우야 한 느낌 엉덩이 피로가 있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이 무게를 빵댕이가 어? 지탱하는게 얼마나 힘든건데 아.. 진짜 미치겠네 와아.. 아.. 이런거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 내가 흐허헣 오! 아! cㅇ 그냥가 그냥가 아 왜 돈을 많이 주는지 알겠어 어Gом 깜짝아 Like 아 왜 엑스가 있지 저거? 뭐야저게 꽃이 하나 둘 셋 다섯개가 있는 아 말이야 아 입실쳤어 아 으아... 으아... 아... 아... 아 입술 쳤어 손가락으로 존나 아프네 왜 놀란거? 니들 못 봤잖아 아 얘들아 집중해라 허베 집중해 아이씨 그냥 가 그냥 가 아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시급 주세요 이제 어? 불이다 어? 어 왜 안 가지 저기 뭐야 어?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 어 근데 나 길 가는 거 맞나? 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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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아 소리나 미친 아 뭐야 개같네 진짜 아 불 꺼야지 맞다 아 나 불 끄는 거지 저거 하... 하... 의왕 안 꺼지던데요 하... 킁킁킁킁킁 아아... 오 이상한 소리 들려? 유 이상한 소리 아이! 아 ! 아 씨 Lord 안 꺼지던데요 아... 보지마 보지마 뒤로 가 아... 아 깜짝아 아아 아아 나 자꾸 내가 날 때려 아아 아아 자꾸 내가 날 때려 아아 진짜 놀라면서 내가 날 때려 존나 아프네 진짜 간다 그래 아, 이 소리 뭐냐고 아, 이 소리 도대체 뭐야 이 소리 도대체 뭐야 어어 으아악 흐하ㅏ!!! 어! 어, 뭐야 끝이야? 어? 안열려 이거 뭐야 이게 문인데 왜 안열려 어? 설마 내 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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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악! 하... 다시 되돌아가는거네 어쩐지 이게 뒤로 가는게 있어 슈발 난 진짜 족간네 진짜 일단 뒤로가 어 뒤로 더이상 안가져 씨발 이걸 왜 추천한거야 개간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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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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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뭐야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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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는거 아니야 이거 맨뒤야 맨뒤! 어... 어! 오! 어 다행이다 창문이니니다. 아... 어.. 나 맨뒤에 왔었어 어.. 헉... 어... 허우 오!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이새끼가 괜히 이런걸로 추추추추추추추추 변할거야 추천하지마 이런 무선게임 개짜린나게 하네 진짜 어 어 어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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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가 그냥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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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가 가 가 가 어 어 가 가 가 어 어 어 어 어 뭐야 월이야? 아 엘베구나 시XX 같이 만들었네 진짜 아 아 왜 이 예인병 3층까지 있어 이씨 개간네 진짜 2층 아 개간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엘베스 이런소리가 나 개같은게임 진짜 아 아 아 으응 공포기 게임에서 2천명 장 Ollie 한게 아니라 그 게임 끄고나서 천명 나갔고 이케임에서 이제 사백명 나갔어 와우 이거 왜 있는거야 도대체가 아아 진짜 으악!!! 가운데 여져 있었다고야 거짓말 하지마 가운데 여져 있었다고야 소리 소리잖아 소리 선생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저 시급 돌려줄게요 어 선생님 제발 저 이거 안할게요 시급 이거 시발 열 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어 어 어 중앙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아 저 재채기 침자국인가? 그냥 잘라주세요 글로 게어서 태워요 어 어 어 어 뭔 소리야 시발여나 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오 와우 kinds of 훠헉헉헉 ...허 흐...허 으허...허...허...ェ...허...헉 흠...허흠...허... Christmas... 가자. 그냥 야 무섭은거 없습니다. 그냥 쭉 가 자 따라따라따라따라따 등뚱뚱 어떤 매일 아 그냥 가 무서운거 없어 사실 그냥 사실 불만큼 되는거야 안나와 안나온거 알아 이 새끼 겁주는거 다 알아 뒤로가야돼 알았어 간다간다 어 안무서워 어 지나갈게 어 어 다물어 싸가리 물어 어 어 어 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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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자 가자 싸우라 이씨 대만 불 껐잖아 불 불 뭐 없었어 애들 2층 불 없었어 2층에 불이 뭐야 저거 뭐야 아 자꾸 침자국을 헷갈리네 2층에 불 없었었다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씨 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솔직히 여기에 가까이 가면은 불이 켜져있어 가까이 가면 불이 막 켜져있어 어... 아 나 진짜 쭉 가 아 쭉 가 쭉 가 괜찮아 이거 빨리 끝내자 괜히 겁을 먹으면 오래... 어 쥐쥐 끌면은 겁만 먹으면 그래 아... 또 뒤로 가야돼 가자 액저보험에 튀어나올거야 없죠? 슈우 다있어 이 불 다 꺼져있어 없죠? 됐어 없죠? 어어! 가요 가요 으응 관심없어요 오... 오 불 꺼졌어 가자 가자 오? 뭐야 오 가 됐어 돼 오 됐어 됐어 가요 가요 어... 어... 불 다 꺼져있어요 어... 문을 열어요 어어! 아닌데? 오 뭐야 다 갔는데 왜 없어요 불 다 껐는데 분명히 2층 없었어요 불 불 아 2층 아까 갔는데 없었다니까요? 다 봤어 얘들아 지나가면은 불이 이렇게 보여 뭐... 니들 안 봤지 니들 쫄보 봐봐 이거 불 안 켜졌다고 이거 봐봐 불 없어 얘 오우... 봐봐 불 꺼져있잖아 뒤돌아갈까... 봐봐 근명 듯 util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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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ㄷ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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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타시러 다일렉트러 간다 производ 으아아ㅏ빅!! 따라한다! 앞으로가 x9 아, 뒤에서 오고있나봐 뒤에서! 뒤에서 오고인다가!! 강 Sage 고기를 돌리는 순간 있다 아..이거 내 백퍼센트야 아... 어휴.. 근데 족국지가.. CuzZ 소를들어갖고 족국지가 i 아아 아으야 xd 가만있어 아꺄깜킥 뚫inga는데 미사일인줄 알았는데 아 sev 아 아ió 이거 돌리는 순간있다, 백포 여기 치히히... 여기 얼굴에 얼굴이 나오는거야 눈,코,입 학명서 쓰윽 bottlene 아 돌리는 순간있다 돌린다 얘들아 어요 뭐야 стол 성희롱 당사는 10년전 성희롱으로 자살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두번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안됩니다 성희롱에 속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다갑시다 안 했어요! 이씨 안 했어요, 안 하, 안 하 안 할게요, 돌린수가 나온다 오오오!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 아니요, 아니요 오오, 스탑 강간 당사는 10년 전에 강간으로 자살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로 반복해서 안됩니다 강간에 속하는 행동을 해야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 어어!ㅎㅎ 알았어 안할게 x3 안 할게 안할게 x3 오.. 오..안..안..안할게 어..어... 오..어.. 오오오오!! 아.. 아.. 크흠 3층이다 주우댄 아.. 으어? 뭐야? 음 뭐야? 마시고 있는데.. 난 진짜... 아 사이다 마시고 있는데 주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왜 했냐 불 꺼져있고 불 꺼져있고 좋아 쟤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았어 자살했고 여기서 안좋은 일을 당했고 쓰레기같은 회사새끼들 근데 그거랑 이 여자가 나한테 나오는거랑 뭔상관이야 어 어 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근데 나한테 지랄리냐고 이슈 말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하 하 하 하 오오오 괜찮아 하 어 괜찮아 하 하 하 하 하 하아... 뭔 소리야 어후... 일, 일층 일층 어어? 뭔 소리야 이게 뭔가 뚝뚝 소리 들리는데? 아니네... 어... 퇴근 시켜주세요... 제발... 아, 아, 불 꺼져있구? 불 꺼져있어... 아, 시금이고 나발이고... 아, 이, 이런 일... 이, 이런 일을... 하기 싫은데... 불 꺼져있구... 돈, 됐어요... 불을, 그냥 키면 되는거 아니야? 야, 생각해봐 야, 전기세가 시금에... 하, 아니... 한 시간당 18,000원 준다는데... 아니... 전기세를 내고 말지, 시댕 장난 아냐? 아니, 18,000... 어후...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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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후... 씨... 이거 보내줘요, 저 할 거 다 있다구요... 어후... 에? 3층인가? 1층, 2층, 3층... 3층인데... 그림 같은걸 봐야되나보다... 어후... 어, 차단기를 내려... 쉬었다고... 으음... 3층인데... 그걸 봐야되나봐... 그림 같은거를... 어꼬... 어꼬... 보다 보면 뭐 튀어나오지 않을까? 없어... 어허허허... 없어... 불 꺼져있어... 어? 없어... 불 꺼져있어? 어후... 어후... 다시 가... 다시 확인해봐... 어... 없어... 어후... 없어... 이모틱은 도배하지마라... 어후... 없어... 없어... 불 꺼져있어? 가자 가자 가자... 어후... 2층이라... 또 2층을 가라고야... 말도안돼... 또 2층을 왜 가아... 어? 아니, 또 2층을 왜 가는거야... 송일웅... 어... 어후... 개갔네 진짜... 아... 아... 어... 어... 저기 사람 서있는건가? 아니야... 불 꺼져있고... 어후... 꺼져있고... 이건 줌이 안되네...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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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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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비가 내려 비가 내린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자자넘으로 아 나 지금 미치겠네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괜찮아 시급 많아 이걸로 모드님한테 도네이션 할거야 내가 이렇게 모드님 돈 힘들게 버는거 알란가 몰라 모드님 기다려요 도네이션 해드릴게요 3층 비 내린거 봤잖아 그지 비 내린거 봤으니까 3층이 달라지겠지 아 뭐야 으아~~ 어이 뭔 소리야 이게 소리 날 때 가능한가 소리 날 때 어 뭔 소리야 어 어 어 어 어 어 불 켜져 있어 개같은 샹 가자 으악 불이 안 커져요 어 어 어 어 이거 뭔 일이야 으아아 이 샹 어떡해 갇혔어 갇혔어 어 빨리빨리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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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움직이네 여자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travs 어 어 아 어 어 어 뭐야 깜짝아 열어주세요 아 열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어 여기 길이 있네 뒤로 나가자 오 오 이런 데가 오 아 뭐였잖아 오오 아 뛸 수 있네 뭐야